예수님의 마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처가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많은 남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하는 말이 참가자들은 왼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왼쪽으로 옮겼는데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가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도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왜 왼쪽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혼자 남아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저도 저쪽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내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그 사람이 그날의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만든 웃자고 만든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이 절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혼란하기 이를 때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혼란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들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때 우리들에게 절대 기준이 꼭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많을 때여서 1, 2, 3학년, 3학년만 해도 큰 학교는 2천여 명이나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운동장에 나옵니다 그럼 학급별로 줄을 서서 애국가도 부르고 교가도 부르고 교장 선생님 훈시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줄을 서는 것인데 때로는 선생님께서 때로는 학생 대표가 앞에 나와서 구령을 붙여가면서 줄을 세웁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맨 가운데 앞자리에 있는 학생 어떤 때는 한쪽 끝에 있는 맨 앞자리 학생이 기준 학생이 되는데 그 학생이 손을 높이 들면서 기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가까이 모여왔다 흩어졌다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줄을 쫙 섭니다 그걸 매주 했는데 생각해보면 아 그때 정말 줄 잘 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학생들이 줄을 탁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설보다는 영화로 더 널리 알려진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래는 로이드 더글러스라는 분이 소설을 썼고 그게 이제 영화가 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진 그 사건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소설이고 영화죠 그런데 그 작품을 쓰신 로이드 더글러스가 학생 시절일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기 은퇴하신 음대 교수님께서 한 분 사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니시는데 거기 사람들만 만나면 휠체어를 딱딱 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두게 기본음은 도일세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위층의 테너는 연습할 때 들어보면 소리가 자꾸 쳐져 그리고 저 건너편의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도 조율을 안 하는지 그 음이 정확하지 않아 천년 전에나 지금이나 천년 후에나 기본음은 도야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악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은 기본음이 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좌충우돌하다가 이리저리 쏠리다가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든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께서는 어떤 정치를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라고 하는 원로 대신들의 충고와 더 엄격하게 무겁게 하지 않으면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니 더 무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동료들의 충고 사이에서 르호보암은 방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왕으로서의 기준을 가지지 못해서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와 젊은이들 사이에 이야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은 남북왕국으로 분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세월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편 1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10편 1편은 그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이 사람은 이리저리 쏠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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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가 영거퍼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노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악인들의 궤를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동반자가 되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차려놓은 그 풍성한 만찬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그가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기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나 주야로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의 가슴 속에 기준이 분명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나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 뿐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드는 모습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의 기본은 도처럼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기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무이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말씀에서 이탈됐던 교회를 다시 그 말씀에 정초시키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이걸 외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그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될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영락교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들이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의무로부터 이 기준으로부터 이탈될 때가 많은 것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요청으로 칼럼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요 저의 그 우려하는 말을 그 속에 담아서 적어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동일한 고통을 받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지난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게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달 들어서 중국에 창궐하면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이 걱정이라고 하다가 전 세기를 떼워서 그분들을 저 아산과 진천 등지에 이제 격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그때만 해도 우한 교민들만 안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에도 그곳을 찾아가서 마스크며 방역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퍼진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교회와 함께 LA 지역과 뉴욕 등지에 그 마스크를 우리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후에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회를 통해 헌금을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신천지에서 많이 퍼져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그냥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한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많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이상한 집단처럼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죠 벌써 이게 여러 달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마치 교회가 혐오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또 방역의 적폐 집단인 것처럼 비난을 받고 코너로 몰려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또 얽히면서 광화문 집회니 등등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나는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전쟁 중에도 지켰고 순교해 가면서도 예배를 지켰는데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만 해도 너무 큰데 이런 비난까지 받으니까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정부 당국자를 만나고 얼마 전에는 몇 분의 목사님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까지 만나서 강력하게 이제 성토도 하고 교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런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좀 방향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집단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자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좀 봉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노력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체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물품을 곳곳에 나누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생필품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임대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착한 임대인이 되도록 그래서 좀 전월세 그거를 좀 내리도록 그렇게 운동을 한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에 있는 시장과 연계해서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물건을 사는 날을 정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많은 물건을 사기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교회는 수양관 같은 시설을 격리시설 내지는 치료시설로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봉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들이 소위 공공성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의료인들이 많이 문제가 됐던 의료 정책 등등이 다 공공의 목적으로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 갈등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봉사하고 섬겨야죠 그런데 문제는 공공성 논리 때문에 봉사하거나 섬기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고 섬기되 어떤 공공성 논쟁에 떠밀려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부문과 똑같은 그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 선이 되면 이 세상에는 많은 비극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목적으로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예배의 자유를 빼앗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그러면서 이건 공공의 목적으로 위한 거다 얼마나 왜곡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위해서 암흑애를 죽여라 이런 사륙이 자행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악용되면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거고 우리는 근대사 속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 모아놓고 인민 재판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게 다 공공의 목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 공공성은 선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단화되든지 그게 악용되면 그 속에 얼마나 악한 비극적인 요소가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수고하는 거 당연한데 우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공공성 논리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공공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수정도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께서 물과 원시림 사이 그 람바레네에 들어가셔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들어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예주의자이기 때문에 갔다 박예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갔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사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름대로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응답을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수정두는 인생을 산 것인데 그 결과로 열매가 박예주의라는 열매가 열린 것이지 박예주의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그 목적이고 무엇이 그 수단인지 이걸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가서 말씀에 순정했는데 그로 인해서 박예주의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집에 모여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살아간 모습을 그게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나누는 열매가 맺혀진 것이지 어떤 공산주의라는 이념주의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특정 이념에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이데올로기 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주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 음악의 세계 속에서 기본 의미 도라고 한다면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삶의 방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오늘의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유후분리나 세력의 크고 작은 혹은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이나 그런데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처신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오늘 이 10편 1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거기 뿌리 내린 사람은 대지에 뿌리 내리고 일단 뿌리 내리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는 반면에 그게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데 따라서 일이 날렸다 절이 날렸다 하는 겨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거기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랑과 선행과 착함과 여러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여론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초라한 존재가 되어 나중엔 다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도우십니까?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돕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참으십니까? 세상이 그러하니까 인내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인내하라고 하기 때문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락교의 성도들과 우리 영락교에는 이 말씀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을 통한 위대한 승리를 거두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